이건 오래 걸리나 봐 이 게임은 게임마다 그러네 그니까요 뭔데 그러지? 엄청 어려운 문제 나오나봐 야 우리 손 안 대고 한 바퀴 돌기 빨리 돌기 다음 시작 나 여기 두개다 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유카드가 접착하겠습니다 나 공유카드 한 잔 내가 굴렸네 아 힘들어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하나씩 쌓기 해보자 그래요? 너 먼저 나와 네 이걸로만 해요 이건 건드리지 말고 나이스 자 맞기야 맞박 맞박? 나 죽었잖아 더 좋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져 버리잖아 아 진짜 초강과 클레어가 맞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즐거움의 시작 컨텐츠 드렐리더 TVN 난